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테슬라 얘기를 빼놓고 하면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CEO기도 하지만 워낙 화제를 몰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비판과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갖고 있어요. 1월 초에 나왔던 건데 앨런 머스크가요 막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한 번 추다 만 게 아니라 조금 더 추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로봇 춤추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 흥부자 앨런 머스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를 테슬라를 지금 인도하는 그런 행사장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쳤다가는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2020년 들어서의 주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일단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은 이 세계의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장중한 때 최근 들어서는 900달러를 넘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00 한 40달러 정도 됐었으니까 110%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좀 막판에 밀리고 오늘도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또 긴 차트로 봐서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올해 두 달 사이에 정말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난 그런 흐름입니다.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2018년에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트위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따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테슬러는요. 사실 기대가 먼저 정말 많이 앞서가고 앨런 머스크의 여러 이야기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정말 나오지 않는 종목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금융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와의 싸움이 테슬라와 정말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이야기가 또 뒤통수를 친 그런 부분이었죠. 공매도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뒤통수를 쳤던 얘기가 발로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테슬라를 420달러에 공개 매수해가지고 현재 상장 폐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공개 주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340달러 정도 됐을 것입니다.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3조 원 정도를 아마 공매도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벌금 물고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도 그때 당시 돈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와 이렇게 CEO가 공매도자들의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한마디에 주가는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이슈거리를 만들어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유명한 공매도 해치펀드인데요. 난 더 이상 리스 더 연장 계약하지 않을 거야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는 고맙다. 그럼 내가 쇼트 쇼트를 보내줄게 반바지입니다. 이것을 공매도라는 의미를 조금 더 뉘앙스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받았더니 하자가 있는 반바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싸움들이 트위터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앨런 머스크의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트위터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참 2018년부터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비판도 받고 현금 돈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실력 떨어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냐 라는 부분을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좀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가 쇼커버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테슬라의 주가 간세는 안티 테슬라 덕분이다. 앞서서 보여드린 공매도 해치펀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손실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공개 매수와 관련된 트위터가 나왔을 때처럼 3조 원도 손해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슬라 주식을 사들여가면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은 부분이 컸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돈도 없고 지금 현재 제대로 인수도 안 되고 그리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량을 그러니까 인도 목표량을 생산 목표량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처음으로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2분기 연속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목표량도 역시 상당 수준으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가 팩토리 생산이라든가 또 미국 쪽의 공장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공매도에 쇼코버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르는 건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의 두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외 현상 소외 중후군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는 다른 걸 봐야겠네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 가격과 그리고 현재 매수자들이 갖고 있는 현재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드린 건데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또 하나 또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안 사면 나중에 못 사는 거 아니야? 소외 현상 이것을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사면 테슬라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테슬라는 더 강하다라는 점도 이해가 될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투자자가 얘기한 발언은 뭐냐면 지금은 에너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BC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찜크래머는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대중적인 전략가인데요. 5일의 시대는 지났다. 이때 당시에는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에너지 주들이 일제히 좀 급락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에너지 시대가 아니고요. 에너지의 전환 시대, 전기 시대, 전기 시스템 시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5일 관련 종목들 글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래도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어디지? 라고 살펴봤더니 그래 테슬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초강세 이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앞서서 소외 증후군을 통한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 그리고 이런 전기 시스템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이 두 가지 가장 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렸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아할까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은 2차 전지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ETF가 있습니다. 리튬 그러니까 LIT로 한 ETF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 올라가면서 함께 진행이 됐었어요. 자 여기에 구성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비중도 꽤나 많이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DI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ETF가 이런 ETF 속에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이 주가가 오르려면 이 종목들도 같이 올라야 되죠. 자 그리고요 LG, 화학도 여기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좀 요즘에 많이 들어있었던 파나소닉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주도를 움직이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2000,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 100, 1000달러였나요?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라갈 때 그 흐름과 테슬라의 현재 흐름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차후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만 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까지도 얘기가 10만 달러네요. 10만 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 테슬라도 7천 달러까지 2024년에는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치는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도 좀 일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오늘 들어서는 그 주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흐름처럼 최근 들어서의 급한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면서 지금 얘기하는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희망 섞인 얘기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사우스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고전적으로 버블을 일으켰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튤립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랑스의 미시시피강 개발 사건. 또 하나가 사우스시입니다. 영국 쪽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조작설, 루머 이를 통해서 주가 엄청나게 올렸다가 또 빠지는 뉴턴도 여기서 많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기업의 흐름과 테슬라가 지금 현재 비슷한 게 아니야 바로 이 지점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급하게 오르고 이렇게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펀더메탈 대비 정말 너무 빠르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틈을 타서 공매도 세력들도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테슬라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여전히 꾸준하게 시작해서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테슬라 함께 살펴봤습니다.